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에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다육이 구매하셨죠? 쇼핑. 쇼핑하셨고 또 흙을 다 털어서 받으니까 구독자님들이 아이고 이쁜 화분에다 식재해야 쓰겠다. 그리고 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러면 좋은 흙도 사야지. 자 구독자님들 집중하십시오. 오늘은 민공방분이 새로 신상도 들어왔고 어머 그저께 같은데 벌써 2주 지났나요? 가마가 다시 새로 열렸습니다. 새로 나온 신상품도 있습니다. 처음 봤죠? 그러나 신상답지 않게 잘 어울리는 코사지, 비즈? 아이고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선물이요? 큰일 납니다. 자 오늘 선물 구매합니다. 선물도 같이 갑니다. 소문만 듣던 무성한 그 소문의 주인공. 자 6만원 이상 구매하면 쑥쑥이 2키로 갑니다. 하나. 그리고 깔망은 당연히 가지. 자 그 다음에 12만원 이상이면 2키로짜리 2개 갑니다. 그리고 깔망이 2개 갑니다. 그런데 구독자님들 자 24만원 이상이 됐다 그러면 쑥쑥이가 2키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이고 그렇게 물론 그렇게 가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보냅니다. 짠짠짠짠짠짠. 24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쑥쑥이 10키로를 제가 다남다육에 택배비 물고 갑니다. 그리고 어머 세상에 지렁이 은가토를 만들었죠. 지렁이 은가토가 들어간 10가지 혹 플러스 살균 살충 질석까지 들어가는 재료 소문만 듣던 그 쑥쑥이를 좋은 흙을 받아서 구독자님이 이제 빨래 끝이에요. 식재 끝입니다. 이 봄철 분갈이는 민공방분 구매하셔서 어떻게 해요? 아휴 놀아야 되는데 놀아야 되는데 짠짠짠짠짠짠짠짠. 아이고 진짜 오늘 제가 이렇게 민공방분이 소개할게요. 민공방분은 현재 20년 정도 공방을 운영하셨고 부모님은 이제 연로 하셔서 따님과 아드님이 두 분이서 부모가 그럼 네 명이겠지. 이렇게 공방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얘는 제가 없었던 아이가 새로 들어왔어요. 얘는 뭐라고 말해요? 고사지라고 하나요? 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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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 아휴 비즈문 어떠고 고사지문 어때요? 자 번호대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번호대로. 자 지금부터 달려 달려 가봅니다. 아휴 자 자 천천히 가볼게요. 제가 사이즈는 한 번 자 요 사이즈고 어머니 그 노란 잣대. 아 찾아도 없어요. 자 여기가 12.5지요? 아 13이나 되네. 그리고 여기가 11 맞죠? 그리고 높이가 11 정도 됩니다. 사이즈는 전체 같을 수가 없어요. 민공방분 1번. 12.5 곱하기 11 곱하기 11 1개 24,000원 3개? 아휴 누가 3개 사 이렇게 6개를 한꺼번에 많이 하셨어요. 자 3개 하시는 분은 요 그 코사지? 코사지를 3개 하고 비즈를 3개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분들은 평균적으로 나는 민공방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쑤? 이렇게 6개 14만 4천원 또 이렇게 6개 14만 4천원. 자 전체를 갑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 번만 볼게요. 자 돈이 들어온 데는 부엉이로 이름하여 이렇게. 아 흙이 좋네. 배수 확실하네. 500원보다 더 큰 배수가 있고 통풍구 곱다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쩐쩐쩐쩐쩐쩐쩐쩐쩐. 참 화려하다. 화려함의 극치예요. 저가 이제 구독자님이 오늘도 오셔서 그래요. 아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아주 할머니 같은데 보니까 너무 젊다. 이쁘다. 아 이걸 좋아하라. 자 민공방분 1번이었습니다. 아 몇 번까지 신 12번이 새로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에 먼저 가요. 이거만 가고. 자 그 다음에 민공방분 비즈. 아까 가는 코사지인데 그냥 1번 2번 하셔요. 어휴 세상에 봐봐. 화려함에 극치라니까. 민공방분 2번. 자 그 비즈 필요 없어요. 1개 24,000원이고 크기는 같습니다. 6개 14만 4천원. 제가 왜 3개를 잘랐냐면 대부분 구독자님이 코사지 3개, 비즈 3개를 많이 하셔서 제가 3개씩 잘랐죠. 그냥 한 세트 달라 그러면 제가 1번 6개 혹은 2번 6개를 드립니다. 아이고 이뻐라. 되었죠? 이거는 약간 정사각형입니다. 아 약간 직사각형. 자 그 다음에 약간 정사각형. 3번 갈게요. 3번. 아휴 세상에. 3번? 야는 두 개가 다 직사각형. 이제 정사각형. 자 약간 11 곱하기 11이잖아요. 아까 걔는 12였잖아요. 여기가. 여기 길이 기럭지 기럭지. 그러니까 11 곱하기 11.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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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의 정사각형의 모양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높이는 12.5. 오 정사각형은 약간 높아요. 그러면 구독자님들 제가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예 2번 하나 샀죠? 3번 하나 샀죠? 높이가 되잖아요. 층이. 맞아요. 단이 되잖아요. 단. 그래서 대부분 1번 2번 3개씩 하시고 3번 4번을 3개씩. 그럼 6개 6개 하잖아요. 그러면 앞열에 쫙. 6개 뒷열에 쫙. 자 민공방. 어머 야는 야는 어디로 갔어. 잘 먼저. 이렇게 이렇게. 2번은 각각 같죠? 그리고 여기 3번. 코사지죠? 자자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자 이렇게 이쁜 아이. 2개만 봐야 되는데. 그죠? 3개 3개 났네. 자 3번. 3번은 요 그림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아이고 세상에. 나 이렇게 화려한 화분은. 처음 본다오. 처음 본다오. 자 끝내주죠? 민공방 4번. 비즈. 그냥 우리 코사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3번 4번 이렇게 말씀하. 정사각형 같습니다. 그래서 3번 3개. 4번 3배 하면. 정사각형만 3개 가고. 1번 3개. 2번 3개. 직사각형만. 3개 3개. 6개가 갑니다. 아유 진짜. 보기만 해도 화려하죠? 저는 민공방분을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구독자님은 제가 말하잖아요. 3개만 사도 72,000원 쑥쑥이 하나 깔망하나. 14만 4천원 그러면 쑥쑥이 두 개 깔망투 개. 그 다음에 두 세트 하잖아요. 그러면 28만 8천원 쑥쑥이 한 포를 어떻게 줘요? 내가 택배비 물고 보낸다니까. 민공방분은 오랫동안 도자기 화분을 만들면서 가격이 흐트러지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천원이라도 더 받거나 덜 받으면 본사에서 전화 옵니다. 아이 바남님 그거 잘못 띄었어. 그렇게 받으면 안 띄야. 이렇게. 그리고 한 번만 더 그렇게 경고했잖아요. 한 번만 더 제가 가격을 비싸게 받거나 싸게 받으면 물건 빼갑니다. 이게 참 좋아요. 서로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이 가격 받아라. 나도 이 가격 받겠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쑥쑥이를 가장 알아주는데 제가 쑥쑥이는 구독자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까지는 봐주겠다. 그렇게 해서 아유 그럼 됐죠? 3번 4번. 그 다음에 제가 턱 1, 2, 3번 가기 갈까요? 턱 1번 턱 1번. 턱 1번은 얘 따라 와봐요. 쩐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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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자 제가 특이라고 붙여진 거는 구독자님들이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왜? 매번 나오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난번에 없어서 저희 판매 완료 초 했었죠? 민공방분 특 1번.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제가 참 옆에 보세요 그 어느 곳 하나라도 이런 거죠 오래된 장인은 숨결이 살아있어요 말도 잘한다 왜냐하면 어느 한 곳을 제가 어머 이거 아쉬워 이런 부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봐 이봐 이렇게 붙였잖아요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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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두 다 그런데 민공방문 특 1번은 19 기럽지가 약간 길죠 그리고 여기 약간 어떻게 표현하면 굴렸어요 아유 진짜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렇게 나란히 두면 진짜 이렇게 이렇게 나는 진짜 어떻게 이런 예술 감각이 있는지 자 이렇게 그죠 잔잔잔 이렇게 섬세하고 여성스럽고 저는 이게 이런 거죠 참 멋있어요 자 민공방문 특 1번 하나 4만원 세 개 하면 12만원 색상은 제가 골고루 섞어갑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색만 몇 개 달라 그거 정말 저희 싫어 왜냐하면 내가 이 색만 6개 사잖아요 그럼 다른 분이 이 색상을 못 사요 그렇잖아요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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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자 민공방문 특 1번 하나 4만원 세 개 12만원인데 모두 다 제가 가장 먼저 완판을 하는 게 바로 특 1번이에요 자 이런 모양이에요 참 대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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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딱 제 스타일이에요 왠지 화려하면서도 왠지 세련돼 보이고 왠지 멋져 보이고 왠지 명품 같아 보이고 세상에 나한테 만들으려면 이 돈 4만원이 아니고 얼마를 줘도 만들지 못합니다 자 특 1번 갔죠? 이제 기억하셔요 자 그 다음에 특 2번 갑니다 뒤돌아서 이 아이 특 2번 구독자님들이 가장 좋아해요 왜? 아까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아이를 식재하잖아요 그리고 직사각형 직사각형 자 크기를 도레미 봐봐요 봐봐요 높이가 그러니까 내가 이게 그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20년을 그냥 세월을 보내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디다 놓아도 가격은 같습니다 민공방문 특 2번 하나 2만 4천원 9.5 곱하기 7점은 어머 정사각형이니까 그리고 높이가 15인데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특 2번 약간 농분에 가깝습니다 아까 4번은 12.5cm짜리잖아요 얘는 15cm 특 2번이에요 특 2번 특 2번이에요 이 아이는 왜 특이라고 했냐면 제가 번호를 빼먹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특 3번은 이제 지금부터 2만 4천원짜리는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3만 2천원 사이즈가 커졌다는 뜻이에요 3만 2천원은 제가 제가 새로 나온 아이부터 갈게요 왜냐하면 기존에 론론론론론론론론론론론론론로 봤잖아요 새로 나온 아이를 자 가겠습니다 3만 2천원짜리 이동해서 갈 때는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뭐가 달라졌지 아 액자가 액자가 손이 더 갔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이렇게도 이쁘잖아요 그리고 제가 24,000원 여태 구경했던 아이들 이렇게도 괜찮잖아요 다 괜찮잖아요 그런데 새로 만들었다는 아이는 이렇게 이렇게 그 우리 코사지 비즈를 그냥 안에다 들여놨네 자 그럼 신이라고 붙였어요 민공방 신 11번 그 민공방분을 제가 영상에 담아보니까 구독자님들이 시리즈로 구매하더라고요 민공방분 신 11번 신 11번 32,000원 약간 직사각입니다 그리고 세로는 13.5 높이는 12cm 하나 32,000원 두 개 하면 네 개 하면 128,000원 자 짠짠짠짠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직사각형 민공방분 신 11번 그 다음에 민공방분 신 12번 색깔별로 달라 나는 그냥 블루 계열로 달라 뭐 그냥 아무 얘기 안 하셔도 제가 다 맞춰서 보내드립니다 자 민공방분 12번 신 12번 신이라고 꼭 써요 신이라고 안 쓰면 날더러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민공방 4번 아까 지나갔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더티하게 들어왔잖아요 아이고 진짜 어떻게 이런 색감을 냈을까 나는 참 이 아이 민공방분 4번인데 새로 살짝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32,000원대 아까 신 11번 12번 갔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6번 7번 가면 됩니다 8번까지 자 5번도 있네 5번으로 연거 민공방분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자 직사각형 정사각형 그 다음에 이렇게 코사지 비즈 똑같아요 자 번호 갑니다 조금 자 민공방분 6번 12 14 곱하기 13.5 거의 정사각형 높이는 14 그죠 하나 32,000원 두 개 64,000원 네 개 128,000원 자 요 정사각형 아이를 자 모아서 이렇게 갈까요 모아서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민공방분 6번이에요 민공방분 6번 보셨죠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민공방분 7 7번 7번 민공방분 턱 3번 갔어요 큰일 났다 자 민공방분 7번 직사각형 15 곱하기 13.5 곱하기 12.5 하나 32,000원 네 개하면 128,000원 이렇게 네 개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바뀔 수 있어요 이 똑같은 게 나갔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게 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갔죠 민공방분 7번 그 다음에 민공방분 8번 어찌하까나 자 사이즈 같습니다 직사각형이고 하나 32,000원 두 개 164,000원 4개하면 128,000원 끝내주죠 끝내줍니다 자 32,000원짜리 두 개 더 갑니다 괜찮았어요 두 개 가도 뒤야 자 이제 롱분이에요 아까 특 2번하고 특 3번을 같이 갔어야 되는데 특 2번이 했지요 24,000원 특 3번은 32,000원 32,000원 중에 특 2번 3번은 이런 크기 차이 나지 어메어메 큰일 날 뻔했다 아유 무서워 죽겠어 자 이렇게 크기 차이 나죠 24,000원과 32,000원 자 다시 한 번만 확인합니다 특 2번은 9.5 곱하기 7.5 곱하기 15 그죠 하나 24,000원 세 개 72,000원 얘는 특 3번 여기 특 5번까지 아주 가버려야지 자 이렇게 이렇게 그죠 자 특 민공방 5번은 이렇게 얘는 특 3번 11 곱하기 11 곱하기 17.5 하나 32,000원 두 개 네 개 사시면 128,000원 세 개 세 개 하셔도 된답게 두 개 두 개 하셔도 되고 자 수량으로 자 5번은 자 이렇게 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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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셨죠 크기 비교되죠 민공방 5번까지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끊어가야 아니 잠깐만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새로 나온 아이가 있어요 새로 나온 화분이 있어요 아유 세상에 오늘 새로 어떻게 나와가지고 근데 내가 너무 보니까 세상에 나는 그 시리즈를 좋아하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거 저거 소개 안 하잖아요 왜냐면 화분은 제가 잘 한 번만 얘기할게요 처음에 처음에 초보맘일 때는 여기서 두 개 저기서 두 개 우리 동네 앞에서 아유 싸게 파네 한 개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베란다를 열어봤을 때 어마무시하게 안 이뻐요 다육이는 그렇게 따지는데 왜 화분은 아무거나 사는지 그래서 한 시리즈를 사면 이런거죠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한 벌 사 입으면 막 10년 20년 입잖아요 제가 옷을 20년 동안 몸매 그대로 입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 앞에서 조금만 싼거 샀더니 한 번 입고 안 입잖아요 화분도 같아요 그냥 싼거를 만원짜리 사서 버려요 어머 그려 돈 못해서 조금 사서 한 10년 쓰지 그려 다육이는 가도 화분은 남는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자 10번과 9번 9번이 먼저 가요 10번이 먼저 가요 9번이 더 커요 왜냐면 먼저 들어왔고 10번이 조금 작은데 새로 들어왔어요 자 민공방분 10번 4만 2천원이에요 3만 2천원하고 크기 비교합니다 아이고 차이가 나지 야는 10 그죠 나잖아요 14.5 곱하기 13 곱하기 15는 하나 4만 2천원 두 개 8만 4천원 네 개 하면 16만 8천원인데 지난번에 소개했던 7만원짜리와 똑같이 만들었어요 야는 동생이에요 그쵸 7만원짜리 지난번에 소개해서 다 샀죠 자전거 달라 부엉이 달라 이렇게 코사지 달라 다 하시더라고요 자 다시 갈게요 10번 먼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정사각은 아니죠 약간 다른 직사각형이고 하나는 4만 2천원 두 개 하면 8만 4천원 네 개 하면 16만 8천원 이렇게 네 개 셋 세트로 하셔요 세트로 네 개 있죠 16만 8천원 쏙쏙이 쏙쏙이 갑니다 쏙쏙이 제가 계산 다 해서 쏙쏙이 갑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구독자님들이 이제 화분하고 다육이를 같이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아유 아니지 화분만 구매시 드려요 자 그 다음에 9번은 구독자님 어마무시하게 커요 이렇게 대표 우리 집에 있는 대표 아이 심어요 어느 분이 저희 안싸둔이에요 우리 딸 안싸둔인데 화분만 모으세요 왜? 그랬더니 집에서는 베란다가 다육이가 어렵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18.5 곱하기 18.5 곱하기 17 한 개 7만원 두 개 14만원 아유 자 요 아이 요 화분 쩐쩐쩐쩐 기가 막힙니다 똑같아요 자 9번과 10번은 세트로 세트로 그림 맞출 수는 아이 그건 존스럽죠 존스럽죠 자 9번이 7만원입니다 그리고 10번이 4만 2천원입니다 4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 거는 우리 지난번에 다투셨던 아유 세상에 다육이 하시는 분이 그렇게 나한테 화를 내고 그려 참 그려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지 자 민공방 특 4번입니다 요렇게 생겼는데 한 개 5만원인데 16 곱하기 16 키가 17이니까 제법 큽니다 자 요 화분도 제가 얘는 이렇게 일자로 못 놔요 자 민공방 특 4번 아까 1,2,3,4 정리했나요 어머 그려 영상 다시 올래 자 이렇게 해서 민공방 새로 이 가마가 열렸다는 거는 구독자님들 왜냐하면 새로 들어왔잖아요 요 아이가 그죠 아까 소개했던 10번 10번이죠 작은 사이즈 42,000원짜리 그리고 요 아이는 민공방 9번 기존에 소개했던 아이 9번이에요 그래서 아따 야는 자꾸 출연하고 싶은갑네 야 특 1번 자 넌 아까 출연했잖아 자 이렇게 해서 민공방 문을 소개했고 새로 이 가마가 열리는데 불과 2주밖에 안 걸렸습니다 구독자님들 성원에 감사드리고 소문만 듣고 와서도 줄 서는 쑥쑥 영상 이어갑니다 네 장환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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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에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여서 일구여다라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 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 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유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키로 5천원 그 다음에 10키로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읍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 입니다 창읍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읍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키로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매기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키로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읍은 1키로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키로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읍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다육 킵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읍이에요 왜냐면 창읍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읍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읍입니다 창읍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읍 1키로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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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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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싸던 고급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키로 다육이볼 중자 2키로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리여 이거 뭐여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 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 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 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 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이서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 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산목판 산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산목판 52 곱하기 37.5 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산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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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쓰기도 그렇게 좋다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다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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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육생활에 도움드렸습니다